안녕하세요 뿌 뺀 맘 명선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? 덥고 또 푹푹 찌기도 해요 가끔 비도 오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여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? 크고 겉은 초록이고 검정 줄무늬가 있고 속은 빨갛고 네 맞아요 수박 오늘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수박에 관한 손유의를 해볼까 해요 먼저 천천히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수박을 통통통 두드려봐서 맑고 또 좋은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래요 둔탁하거나 속이 좀 안 좋은 소리가 나면 별로 좋지 않은 수박이래요 그래서 잘 익었나 통통통 다시 해볼까요?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잘 익은 수박은 한번 쩍 가르면 쭉 벌어지고 속이 아주 빨갛게 잘 익었대요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너무 크죠? 이번엔 더 잘게 잘라볼게요 몇 번 더 자른 뒤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신나게 하모니카 불어요 수박을 먹는 걸 보면 꼭 하모니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나봐요 쭉쭉 쭉쭉쭉쭉 쓱쓱 쓱쓱 쓱 싹싹 싹싹싹 쭉쭉 쓱쓱 싹 한 번 더 반복이요 쭉쭉쭉쭉쭉쭉 쓱쓱 쓱쓱 쓱 싹싹 싹싹싹싹 쭉쭉쭉쓱 쭉쭉쭉쭉쭉 이렇게요 동작이 어렵지 않죠? 준비됐나요? 시작할까요? 준비됐죠? 자, 천천히 해보고요 아, 나중에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은 천천히 자, 노래도 배워볼까요?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똥똥똥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뒤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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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싹싹싹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한 번 더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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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 자, 이번엔 빠른 템프로 해볼게요 1, 2, 1, 2, 3, 4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똥똥똥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뒤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 싹싹싹싹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럼 한 번 더 빠른 템프를 해볼게요 준비 준비 1, 2, 1, 2, 3, 4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똥똥똥똥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뒤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울어요 월요 10, 반살윽쭉쭉쭉쭉쭉 먹으면서 한번 하모니컬 물듯 신나게 한번 수박 파티를 해보아요. 수박 파티 고! 그럼 뽀뱀맘은 여기서 안녕!